나는 솔로 16기 상철이 출연자 영숙, 영철과 돌싱글즈 변혜진과의 법적 다툼을 알리자 영숙의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상철은 인스타를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으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상철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시청자들 여러분께 그리고 제작진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 여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태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시청자분들에 대한 제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6기 영숙과 영철, 변혜진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며 이어 세 사람은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아주 무거운 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엄벌에 처해 사람으로서도 해도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명백히 알려줄 생각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이와 함께 영숙의 입장을 살펴보면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을 낳을 겁니다. 라며 더 이상 거짓 짜짓기에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진실을 갖고 말하세요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 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결국 고소장 예고하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반격이 일어나게 될지 누리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